안녕하세요. 가치에 가치를 더해서 같이 하는 시간을 즐거움을 만들게요. 감사각형 종이 가운데에 접어줄게요. 접었다 선 그리고 펼쳐주세요. 가운데 선 맞춰서 양쪽으로 접을게요. 이렇게 해서 아래쪽을 뒤로 올릴게요. 그러면 삼각형, 큰 긴 삼각형 나와요. 이 모양까지 나왔나요? 그러면 오른쪽 긴 부분을 접어서 안으로 접어서 양편에 자극 내주고 안으로 접어서 올릴게요.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모양 잡아주고 머리 목 만들고 머리도 만들어줄게요. 이렇게 한번 접고 양쪽도 한번 접으면 안으로 접기가 조금 더 쉬워요. 머리 머리 접고 머리 만들고 난 다음에 살짝 여기 선에 맞춰서 살짝만 더 올라갈게요. 요만큼 더 남겠죠? 이렇게 접어서 올리고 뒤집으면 예쁜 색 완성! 꼬리도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. 눈 한번 그려줄게요. 예쁜 색 완성!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알람과 댓글 남겨주세요. 안녕!